와 멋있다 일단 소금 가져올게요 교수님 얼굴 나와도 돼 이거 완전히 꽃다잎한 잔치 이거 완전히 꽃다잎한 잔치 역시 선생님의 와 선생님이 완전히 대접받네 최고 내가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려줄게 유튜브요? 네 와 오늘 진짜 멋있게 노네 와 역시 땡큐 땡큐 와 맛있네요 야 매운 거 못 먹는다 손들아 매운 거 못 먹는다 여기다 태워요 태워 여기다 태워 똑같아 불량만을 틀어서 구워내놔 근데 안에서 구워줄게 이거 지금 못먹어야 돼 야 비빔면이나 그 뭐했지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는 애들 다 내려 그리고 다시 손들어봐 아 나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으면 손내려 못 먹는 애들 다 올려봐 진짜 맛있을 줄 몰라도 맛있게 보이는데 아하하 어디로 가는 거야? 구워서 어디로 가는가 따라가 봐야겠어 와 구워서 이리로 가는 거구나 이런 비법이 있었네 아 여기는 두방 아 여기야 돼 이거 씻어 야 야 김면 먼저 깔았다 전문 야 금치 안에 가는 거다 금치 하나 아래 응 왜 전문 요리사 하니냐 알지 아니에요 알지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안 보셨는데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안 보셨는데 그러네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아 뭐해 아 뭐해 버섯 잘라 아 좋아 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나 사라질 수 있다 꼭 칼싸 안 먹을 것 같아 5 4 4 없어요? 아직 안했어요? 기다려야 돼요? 내 핸드폰에 비해서 안돼요 여깄어 살려주시고 있어 저에요? 쓰레기 켜기 켜기 쓰레기 켜기 켜기 야 근데 안가져 이걸로 busca? 야, 토지지 안 넣어도 돼 야, 배게밥도 다 했어 야, 배게밥도 다 했어 야르 맛있겠다 야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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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밤에 되게 맛있게 잘 됐다 그러니까, 엄청 잘 됐어요 먹어봤어? 아니야 먹어봐 해장이네? 나 다 먹을래, 밥 이 정도면? 이 정도면? 이 정도? 이 정도? 카카, 카카, 카카 그럼, 지안이 밥 먹어? 찍습니다 잘 찍어 그렇지 그렇지 와, 멋있어 영상이에요 영상이, 우리는 영상으로 안 찍어 아, 진짜 멋있네 감사합니다